한 번쯤은 그냥 알았다고 하면 안되나? 근데... 주문하시겠습니까? 내가 어제 보자고 했는데. 네? 언제요? 문자 못 봤어? 전화도 했잖아. 제 번호 아세요? 당연하지. 인사카드에 나와 있잖아. 청가식 씨는 내 번호 모르나? 저는 본부장님 인사카드를 못 보는데요? 여기. 내 번호야. 입력해 둬. 그래서 하실 말씀이 뭔데요? 꼭 물어볼 말이 있어. 물어보세요. 이따 끝나고 저녁 먹으면서 하지. 아니, 그냥 지금 말해 주시면 안 돼요? 지난번에 갚아도 해서 내가 주스 얻어 마셨잖아. 신세도 갚을 겸 이따 보지. 아니, 괜찮아요. 내가 안 괜찮아. 나는 빚지고는 절대 못 사는 성격이야. 아니, 그냥 제가 괜찮아요. 한 번쯤은 그냥 알았다고 하면 안 되나? 그런데 원래 밥 먹자고 할 땐 약속 있는지 먼저 물어보는 게 예의 아니에요? 정가식 씨. 혹시 이따 저녁에 약속 있어요? 아니요, 없어요. 그럼 나랑 같이 저녁 먹을래요? 싫은데요? 내가 왜? 내가 왜 싫은데? 아니, 제가 뭐 본부장님이 싫다 그랬어요? 밥 먹는 게 싫다 그랬지? 그럼 정가식 씨는 밥 말고 뭐 좋아하는데? 그냥 본부장님이랑 둘이 밥 먹는 거 불편해서 그래요. 주문 안 하실 거죠? 안 해. 안 먹어. 못 해. i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